꼬물꼬물 귀여워 이거 4분 저기껀데 응 나 먹어 핑크색샵 이따가 줘야돼 지금 또 새로운 샵이 생겨서 지금 또 바지 벗길까? 바지? 응 꼬물꼬물이야 지우 지우 꼬물꼬물이야 꼬물꼬물이야 삼끼는 누구서 줘? 지우 꼬물꼬물이 가지고 있어 감성 고안거 바지 벗길까 감사합니다 바지 벗길까? 바지 벗길까? 바지 벗길까? 이 자식이 조금 더 좋은 가득 배달과 함께 살 때 너무 올라가지구 넘데? 쑥쑥쑥쑥 이만큼 터졌다 이만큼 커졌지? 응 이만큼 커졌네 이만큼 커졌네 이만큼 커졌네 아빠 자연인 돼서 지금 지휘 아빠 봐봐 지휘 아빠 자연인 돼서 지휘 아빠한테 이제 모래 뿌리면 돼 그렇지 많이 봤거든 여기서 많이 봤거든 아저씨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다 봤거든 지휘 아저씨들이 하고 있는 거 많이 봤거든요 지휘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왜 다시 내려, 지우야? 왜 다시 내리는 거야? 그 집으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 넣었어? 짠, 다 가비지 트럭에 다 넣었어? 엄마 발 숨기기 할까, 지우야? 지금 울고 있어. 야무줄지. 발가락 이렇게 벌리고 야무지게 놀아.